한글자막 by 김재현 뜨고 있는 이준석과 하태경 건도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 두 사람은 절친하게 이준석이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청해가지고 하태경이 등판해가지고 그거 하죠. 이준석이 요즘에 기분이 좋을 겁니다. 가치분 인용 이후에 첫 공개 석상에 등장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웃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 떡볶이를 먹으면서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2020년 4.15 총선과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의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왼쪽이 노원구입니다. 2016년 20대 노원구 병회는 새누리당의 이준석 더불임장의 황창화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출마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중앙에 있는 붉은색으로 박스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노원구 병입니다. 그때는 더불임장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김성환 그리고 국민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그리고 다른 제3의 후보인 이남수 씨가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값은 여러분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후보별로 다 비슷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노원구 병회에서는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3개 1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 3개 2동이 0%, 3개 3, 4동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아주 작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6년 20대 총선 이것이 정상적인 투표 결과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와야 사전투표 조작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선거인 2020년도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환은 3개 1동에서 플러스 11%, 3개 2동에 플러스 11%, 3개 3, 4동에 플러스 12%, 3개 5동에 플러스 10%, 3개 여러분들 8동에 플러스 12% 이렇게 큰 10%대를 웃도는 이와 같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은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은 이 의혹은 검증이 돼야 사실로 확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준석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의 객차가 무진장 큽니다. 3개 1동에 마이너스 10%, 3개 2동에 마이너스 10%, 3개 3, 4동에 마이너스 11%.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좌우가 거의 대칭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그 이야기는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였고 2020년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조작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 사전투표의 조작된 값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016년 20대 총선처럼 거의 정상에 가깝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대 중앙에는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사용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정이라고 붙은 것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거의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 젊은 친구인 이준석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통계적 변칙 현상을 모를 수가 없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음은 여러분들 해운대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갑입니다. 하태경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가장 왼쪽에 2016년 20대 해운대갑 여러분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후보별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하태경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우재 1동은 마이너스 3% 우재 2동은 플러스 2% 우재 3동은 마이너스 1% 중재 1동은 마이너스 3% 중재 2동은 마이너스 5% 아주 값이 작습니다. 값이 작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하태경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대 구민들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전혀 배남이 없었다는 것. 유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에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민 후보는 우재 1동의 플러스 14% 우재 2동의 플러스 13% 우재 3동의 플러스 14% 하태경은 어떻습니까 우재 1동은 마이너스 12% 우재 2동은 마이너스 12% 우재 3동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좌우가 딱 뭡니까 마치 군사 플레이드를 부르듯이 여러분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동별로 하태경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 가지고 유영민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이동시켰다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의 이동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뒷받침하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겁니다. 당연히 선거가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조작률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한 것이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정값입니다. 해운대값에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유영민은 우재 1동 0 우재 2동 0 우재 3동 마이너스 2% 중재 1동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안 하게 되면 2016년 20대 총선이나 2020년 21대 총선 수정값처럼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앙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태경이 전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시민들도 다 아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저항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짓거리가 선거마다 이제 일어났으니 2017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선거를 왜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뽑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